아시안투어 통산 5승 아시안투어 통신 제가 정말 열심히 이 trophy을 지켜보는 것입니다. 오늘의 목소리를 지켜보려고 했거든요. 그리고 전원을 지켜보려고 했거든요. 두 SB 많은 갤러리분들 앞에서 플레이를 한거는 처음이었는데요. 동반자가 플레이했던 Zeus y 안병훈 선수나 태국해주 큰 지인들도 constitutional Q Around Q 너무 금방 정하고 재미있게 잘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합인 것 같고요. 앞으로 지금 이번 대회에서 느낀 것을 많이 보완해서 올 시즌 안에 꼭 코리안 투어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